최성규 원로 목사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34년 동안 우리 교회 정말로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. 그리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인천 순봉교회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. 정말로 생신 축하드리고 이전에 했던 그 모든 사역보다 앞으로 더 많은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더욱더 강을 좀 믿습니다. 진심으로 생신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